오늘은 배추밭에 왔습니다. 저희 집에서 20분만 오면 배추밭이 있어요. 한국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넓은 배추밭이 있답니다. 근데 배추가 추워서 이제 겨울이 돼서 다 접은 것 같아요. 할아버지는 차만 있고 어디 가셨는지 안 계시고 여기 배추가 마트에서 사는 것 보다는 싱싱하고 농약을 조금 치고 해서 아주 좋아서 가끔 와서 사는데 이번 겨울에는 좀 늦은 것 같아요. 지난주에 왔어야 되는데 여기는 온통 선인장을 심어 놓으셨네요. 이제 아마 백 년초 백 년초 백 년 초인 것 같죠? 열매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비싼다 여기서 비싸? 아니 그런데 닭매는게 뭐 비네를 빌려달라구요 딱 밖에서 그래서 누가 또 가벼우면 술자리자리도 안 사먹어 나 또 물기를 돈아버라도 뭐 안전을 차에 딱 사더래요 그리고 여긴 물총 별한거 다 집어와요 아니 미국이 아니구만 어? 미국이 아니야 더 나빠야 한 누나한테가 이게 맨날 여기에 한국 더 여기가 더 많아 소음 노래가 장관하면 미국에 미국에 저렇게 저렇게 장관하는거 우리사람도 집에서 해요 간단해 이거 하는거는 어렵더라 뭐 많지 저거 땅다 놓으면 이거 되는건데 배수 파신지 얼마 안되는데 딴거 보니까 아니요 먹어본 사람이 또 오고 맛있다고 우리 할아버지 지금 한 열흘 됐는데 우리 한 열흘 됐거든 오자마자 오자고 오자고 오늘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참 아이고 작년에도 와서 못 샀는데 그럼 무라도 사가 엄마 무 그러게 깍두기 담그자 깍두기 그래 깍두기하고 저기 무 꼭 좀 끓여먹고 시래기 맛있겠다 시래기 그럼 많이 잘 말려 놓으셨네 시래기 잘 말려 놓으셨어 이게 시래기가 뭐하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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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